안녕하세요 롤랜드 아티스트 임용훈입니다 오늘은 롤랜드 TD27 모듈의 전면 패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면 패널이란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 앞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릭 버튼은 메트로놈의 클릭 소리를 낼 때 누릅니다 이것을 누르면 화면의 메트로놈 템포와 박자 등의 설정이 나오고 다이얼과 커서 등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코치 버튼은 연습 기능을 불러오는 버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틀어놓고 저희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코치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뜹니다 이 코치 메뉴에서 연주 수준에 맞춘 드럼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치 기능을 롤랜드에서 연주 수준에 맞춘 물을 내리고式하는 수준은 이 코치 기능을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뜹니다 이 코치 버튼을 롤랜드에서 연주했고 이 코치에 맨끊이를 합니다 이중지 세정에 맞춘다 블루투스 표시등은 이 표시등이 점등하거나 깜빵이는 등 상태를 표시하고 이를 통해서 블루투스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D27은 스마트기기를 무선 연결하여 스마트폰에 있는 곡을 재생하면서 드럼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틀고 연주하거나 폰 안에 있는 MR이나 MP3 등을 재생하고 연습할 수가 있죠 블루투스 표시등이 켜져 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장치에 연결이 된 것이고 꺼져 있을 때는 블루투스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깜빡일 때는 페어링 준비 상태를 나타내고요 블루투스 연결 시에 또는 전원 오프 시 몇 번 빠르게 깜빡합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등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킷 에디트 버튼은 드럼 킷을 에디트 즉 편집하는 기능으로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헤드의 종류와 쉘의 깊이 등 드럼 자체를 조절하고 머플링, 잔향 조절까지 폼넓게 드럼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전 영상에 모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 부탁드립니다 유저 샘플 버튼은 컴퓨터에서 만든 오디오 파일을 TD27로 가져와서 새롭게 만들어서 본인이 연주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능들을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버튼은 TD27 모듈의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그렇다면 메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블루투스 설정을 하는 곳이고 SD카드, SD카드를 초기화하거나 SD카드의 시스템 설정을 백업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 트리거는 영어로 방아쇠를 의미하죠 패드를 스틱으로 쳤을 때 스틱이 친 물리적 힘을 롤랜드의 고성능 센서로 받아 신호로 바꾸어서 모듈의 사운드를 내게 하는 복잡 다양한 일을 통틀어서 하는 것을 트리거라고 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TD27과 연동하는 개별 패드에서 오는 신호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트리거 설정을 합니다 패드의 감도, 즉 센시비티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은 출력을 말합니다 소리를 밖으로, 그것을 아웃 이렇게 외우시면 쉽죠 TD27에서의 소리의 출력을 설정합니다 USB 오디오는 USB 오디오 설정을 하는 곳이고요 미디는 미디 기기에 연결했을 때 설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각종 미디 기기가 연동하여 여러가지 전문적인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서는 믹스 인 단자, 디스플레이 밝기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토 오픈은 TD27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입니다 전원 끄는 걸 잊어버렸을 때 자기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도록 할지 몇 분 만에 꺼지게 할지 등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는 인포메이션의 약자죠 프로그램 버전 등 TD27 본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TD27 모듈은 펌웨어, 보통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 기능이 더욱 향상되니까 자주 확인하시고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업데이트도 다음 편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팩토리 리셋은 팩토리 리셋은 말 그대로 TD27이 처음 공장에서 나왔을 때 초기의 설정으로 초기화하는 설정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저번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TD27 모듈 전면 패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많이들 꼭 숙지하셔서 더 활용도 높은 모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